주노, 주노플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14 출신 이제 의정부 레프레센트 주노플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노플로우 되게 잘했잖아 진짜 잘했지 저는 손짓 진짜 기대해요 되게 뿌듯해요 주노플로우를 제가 작년에 책임지고 한국으로 데리고 온 사람인데요 제가 복학생? 복학생 떨려요? 네 많이 떨립니다 지금 긴장되시나요?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긴장을 많이 해서 좀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높이 가야 된다는 기대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아 불안해 보여가지고 떨리면 안 되는데 와 주노, 주노플로우 Let's go Let's go Let's go What's up, what's up? Check it out Yeah, yeah, yeah 넌 이미 알고 있어 chosen one 어쩔 수 없이 고개 끌어겨 날 보는 너 한 가지는 당연하지 난 살린 거는 뮤직 foolish 주의를 기울여 너 기울게 만들지 혀는 사사 들고 태어난 내 무기 화력은 뚝뚝뚝뚝 두 배 썰어버려 먹어버려 looking like sushi 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상상 력 그대로 여태까지 money stay on my mind told y'all that I'll be back when I hit DOG at T.O.P 나비처럼 날아버처럼 사랑하는 리 told y'all that I'll be back when I hit DOG at T.O.P 이건 어디서든 볼 수 없는 좋아 I feel good 뮤직 말 그대로 기분 좋아 잘한다 너무 좋았다 감사합니다 멋이라는 게 있어 그냥 저희도 활동을 하고 있는 래퍼로서 들었을 때 와 이거는 그 비트랩하는 부분에 이거까지 넣었어요 맞아요 와 그냥 그거는 마지막에 거기서 레전드 영상 마지막에 그대로만 하면 진짜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요 준호플로우 3차 때 해시 소환과 다시 붙게 되면 어떻게 이길 자신 있나요? 해시 소환과 다시 붙게 되면 그렇게 안 되길 바랄 건데 근데 붙게 되면 굳게 되면 쥐면 안 되죠 제가 예씨 예씨